대학로야, 대학로. 아니, 저기 우리 또 이 대학로로 왔네. 네, 좀 실게요, 줄을요. 아니, 오빠가 가운데서요. 잠깐만, 어디? 내가 왜 가운데야? 오빠 MC니까. 명 MC, 명 MC. 아니, 이게 뭐냐고요, 지금. 이거 뭐야. 야, 뭐. 내가 이걸 달기 위해서 태국까지 가서. 난리 치고 제주까지 가서 내가. 아이고, 고생 많이 하네. 야, 뭐야, 뭐야? 아, 너무 웃겨. 그럼 이거 타고 하자고, 센서? 사과 가야지. 야, 이 가운데 이거 좁잖아. 옹기전기 얼마나 좋아요. 아니, 그러면 감독님. 이 옷을 입으신 거는 정식 멤버가 되신 거잖아요. 멤버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길라사비 같은 거죠, 제가. 명가수에는 명 MC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아, 그렇죠. 아니, 근데. 아마 촬영이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.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저기. 얼마 안 남았던 얘기면. 이제 몇 시 안 남았어요. 시즌 1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. 지금 우리 저기 배사에서 많이 푸시하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. 예전 ba. 여기 발 Oi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